찾자. 형, 형. 만약에 조용히 찾으면 소리 질릴게요. 오케이. 누나 소리 질릴 테니까 그걸로 와. 들어갈 수 있는데? 어머. 어머. 어머, 어머. 깜짝이야. 음, 음? 땀 나. 음, 음, 음. 음, 음, 음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저기 아무도 없어요? 하 오빠. 빨리 빨리 광수야. 하 오빠. 뭐야, 뭐야, 왜, 왜, 왜. 빨리 빨리 광수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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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내지 말고. 이불 떼줄게. 이불 떼줄게. 이불 떼줄게. 야. 야. 아, 빨리. 나 풀어야지. 뭐하는 거야, 빨리 풀어. 야, 풀어줘. 빨리, 빨리, 빨리. 풀어줘. 너 풀어줘, 나 풀어. 엄마 옷벌이 왜 풀어줘. 나 풀어줘, 이들. 여기 있단 말이야. 여기 있다. 막이지, 그렇죠? 막이지. 막이야, 막. 일단 우리가 힌트를 봐야 돼, 지금. 우리가 힌트가 너무 없어. 이러면, 어. 자, 풀었다. 떼지 마. 완전 아웃이 아니라니까. 떼지 말라니까. 안 돼, 안 돼. 자, 형,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나 일어난다. 오케이. 잠깐만, 오케이. 나 이제 파손이 나냐. 이 꿀빨. 나 일어나. 탈んだ. 그는 저기, 그는 여기 탈수의 타인이다. 이 꿀빨는 대화를 살려주고, 아마 안 그 고속의 가정에 한 번씩돼요.